제가 이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918년에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공화를 헌법으로 내세운 바이마르 공화국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선출이 됐지만 결국 다수의 횡포에 의해 폐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6.25 7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GDP 50배 그리고 무역 400배가 넘는다.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우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맞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교시가 법이 되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저희와 평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규모만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라는 뜻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권리로 보완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리고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입니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을 거역했다. 따라서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결자 해제가 없다면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은 신임하신다면 총장을 해임하시면 됩니다. 국가정부의 수반으로써 이 민주주의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